안녕하세요. 김민영의 글쓰기 수업 28회입니다. 약간 분위기가 달라졌죠? 어딜까요? 집이죠 뭐. 집에서 그냥 다양하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루할까 봐. 김민영의 글쓰기 수업 세상 재밌죠? 그리고 이렇게 재밌고 유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널리 널리 알리셔야 돼요. 전파를 하셔서 이렇게 유익한 게 있다. 아이들하고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 혹시 자녀분들하고 같이 보는 분들 계신가요? 안녕. 몇 살이야? 재밌게 보고 있지? 글쓰기 잘하고 싶니? 이모가 하는 이 영상 끝까지 듣고 너 뭐 해야 될까? 네가 할 일은 두 가지야. 구독과 좋아요. 그래 고마워. 저 혼자. 연령층 상관없어요. 5세 이상이면 볼 수 있어요. 나이 80 이상 되시는 분도 편안하게 시청하시면 됩니다. 글쓰기 수업 중에 이렇게 재밌고 유익한 방송 있습니까? 제가 유튜브 매일매일 하루 한 번씩 체크하는데 아직까지는 제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 나는 100회를 목표로 무려 제가 15년의 강의 경력을 이 영상 안에 다 체계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머리로나 책으로 글쓰기를 배우신 분들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하지만 제가 명문장가라든가 제가 아주 유명한 베셀러 작가라는 그런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제가 어떻게 다 잘하겠습니까? 저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은 많이 많이 제작하고 싶어요. 오늘의 주제가 뭘까요? 그래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 3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매우 바쁘시기 때문에 항상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가독성 너무너무 중요하죠? 얼마나 빨리 쉽게 잘 익힐 수 있는가예요. 물론 개인마다 가독성의 기준은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잘 익히는 책은 독서 모임에 가면 벌써 호감도가 높아요. 너무 잘 익혀요. 슬슬 넘어가요. 쫙쫙 무르르듯이 익혀요. 어쩌면 글을 이렇게 매끈하게 잘 썼을까요? 그런 칭찬을 받는다면 주변에 떡 돌리고 싶지 않습니까? 저 떡 좋아합니다. 떡을 이렇게 돌리는 그런 기쁨을 함께 누려보죠.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 첫 번째 낭독하며 고치기 여러분의 글을 절대로 마음속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눈으로 보거나 마음속으로 그것을 곱씹는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목소리를 내서 직접 낭독을 문장마다 끊어서 하는 이런 가독성의 퇴고하고는 정말 품질이 달라져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약간 내서 자기 글을 소리내서 문장마다 끊어서 읽어보세요. 굉장히 귀찮고 번거롭지만 그 과정을 하신다면 부자연스럽고 동호 반복이 심하고 앞뒤가 끊어지고 너무 군더더기가 많은 이런 문장들을 다듬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가독성이 많이 좋아지겠죠. 두 번째 비결입니다. 조금 전에 약간 힌트를 드렸는데요. 바로 군더더기와 동호 반복을 빼라입니다. 우리는 글을 쓰다 보면 뭔가 이걸 설명을 해야 돼. 이거 사람들에게 내 이런 감정을 계속 얘기하고 싶어. 너무 자기 세계에 빠져서 그래 뭘 덜어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초고를 그냥 연습삼아서 편안하게 어차피 덜어내거나 버릴 거다라는 생각으로 마음껏 양을 좀 많이 써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퇴고를 하고 가독성을 높이게 할 때는요. 군더더기 우리 살도 이렇게 살에 군살이 많으면 우리가 그게 이제 나이 먹은 신호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부지런히 운동을 못했구나라는 흔적이라고 하는데 글도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핵심을 간결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군살이 붙은 것 같은 군더더기 같은 그런 표현들은 줄이거나 삭제하거나 겹치는 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다듬어내셔야 돼요. 이러면 훨씬 훨씬 가독성이 높아집니다. 이때 좀 과도한 접속사나 연결어가 있으시면 그런 것들도 빼시고요. 문장 보호도 저 예전에 쉼표 많이 한다고 기자 생활 때 굉장히 많이 혼났는데 쉼표나 문장 보호가 너무 많지 않은지 이 점도 체크하시면 정말 가독성은 10%라도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 세 번째 가독성에 좋은 글을 필사하기입니다. 시간 조금씩만 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글쓰기 수업 중간에 조금씩은 언급해드렸지만 오늘처럼 가독성 포인트에 맞춰서 말씀을 드린 건 처음이니까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가독성이 좋다는 글은 글이 굉장히 쉽고 간결하고 구체적이고 친절해요. 이 원칙을 벗어나는 글이 많지는 않거든요. 아주 특별한 어떤 작품이라고 하면 그 작품은 예외로 하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신문에서나 잡지 또는 인터넷 책에서 굉장히 가독성이 좋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필사를 하시는데 이때 작가가 주어와 서술어를 어떻게 다뤘는지 형용사와 부사를 어떤 방식으로 배치했는지 문장 부호와 문맥을 어떻게 가다듬어가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보면서 필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눈으로 익히던 것과 다르게 그 형식과 기술들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때 절대 가독성을 위한 필사는 범위가 길어지면 안 되고 내가 너무 어렵게 느끼는 그런 필사문은 필요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정말 가독성이 이것은 예술이다. 너무 잘 쓴 문장이고 잘 익힌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하재영 작가의 산문집 친애하는 나의 집에게라는 작품이 있는데 너무 가독성이 좋거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필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당연히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 지점들을 중심으로 필사를 해보면 제 문장력 연습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죠. 훌륭한 문장들, 굉장히 가독성이 좋은 문장들을 우리는 만들고 싶지만 그게 눈으로 익힌다고 해서 쉽게 되진 않아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을 꼭 실천을 해보세요. 조금만 노력하면 안 익히고 앞뒤가 안 맞고 횡설수설하는 나의 글들을 매끈하고 잘 익히게 다듬어 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유익했나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많이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얘들아 안녕 너 뭐 해야 될까? 네가 할 일은 두 가지야. 구독과 좋아요. 그래 고마워.